이동폭풍 상황 발생 관내 숨마 싹 긁어모아 자 왕님들 이제 시작하시죠 너도 해와 이청현 도전 대장 보면 두 대장 오는 거 병이라니까 고객님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동대철 씨 저희 트랙 앞에서 발생한 사고라 여유가 미치롭고 어? 제가 뺑소녀라고만 얘기했지 트랙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일단 나대고 보는 게 네 방식인가 본데 얼마나 확신하는데 100% 내가 너 같은 새끼도 잘 알거든 소두가 전부인 줄 아는 새끼들 정대철 어디로 칠지 모르는 놈이야 블랙박스 확보 조금만 begins 아이하드농 고'. uthe shell is not spoken! 애드 유ala할 테넬 스시rica! 깎아 뉴 Bar! 뭐지?